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부모님 묘지가 훼손됐다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후에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으며 2030 세대들 충격 반응이 터졌습니다. 이재명이 무엇을 해도 되는게 없다라는 것이 이번 소식의 본질이며 또한 이재명 부모 묘지 회선 관련된 각 언론사들의 기사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있다? 자작극 자작나무 타고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무엇을 해도 모든 것이 악재로 와전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인을 10년 이상 모신 전 비서실장이었던 고 전형수씨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전형수 장례식장을 찾아갔던 이재명 유족들이 조문을 안 받겠다고 계속해서 완강하게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조문을 한 것이 들통이나 우리 국민들 얼마나 충격에 빠졌습니까? 그 뿐이겠습니까? 고 전형수씨가 발인을 하는 날 이재명이가 길거리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 한마디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형에서 날생, 밝을 명 등 한자가 적힌 돌멩이가 파묻힌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고조부모, 증조부모, 부모, 묘 일대가 훼손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 경찰청과 봉화경찰서는 합동수사팀을 끌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 선형, 일대, 회선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위법한 사항이 확인되면 공식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해당 사안을 인지했고 아직 이 사안과 관련한 신고, 고소, 고발은 들어온 것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사진 두 장을 올리고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이런 글이 쓰인 도를 묻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해당 사진에는 3음절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자는 뚜렷하지만 마지막 한자는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으며 이재명이는 봉분이 낮아질 만큼 봉분을 꾹꾹 누르는 것 봉분 위에서 몇몇이 다지듯이 뛴 것처럼 꾹꾹 누르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강조했죠. 이재명의 선영은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남해마을 일대에 있으며 고조, 증조, 아버지가 이것에 묻혀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자작극 냄새가 나죠. 페이스북 글에서 위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이라며 무덤의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 또는 양밥이라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1986년 12월 아버님을 모시고 2020년 3월 어머님을 합장한 경북의 부모님 묘소라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재고하기로 했으며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력당하시니 죄송할 따름 흉매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재고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력당하시니 죄송할 따름 이재명이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교회 나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언론사의 기사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네티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애먼 사람 5명이나 당신 때문에 생을 마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자작극 냄새가 나나요 위기탈출용 자작극이겠지요 만진당의 자작극 냄새가 솔솔 아예 2030 커뮤니티 디스인사이드에는 이재명 부모모 묘 회선 왠지 자작냄새 솔솔 이재명 후손 모르게 무덤 봉분에 구멍내고 글이 쓰인 돌 묻힌 것 무슨 의미라는 문화일보의 기사를 캡쳐를 해놓고 이제 그 기사를 캡쳐를 해놓고 여러 언론사들의 자 찾아보니 자작극이었더라 아니 왜 하필 이 시기에 비명계 수박들이 혹시 저건 분명 저작동네의 소행 자 그리고 또한 네티즌들은 이재명이가 지금 이 위기를 자작극으로 탈출해 보려는 꼼수 되는게 없는 이재명 정확하게 짚었죠 어찌되었든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